생선 2개랑 또 뭐 안녕하세요 저희가 요게 한 장이 3,500원이에요 5장을 저희가 튀겨서 5장에 14,000원씩 나가거든요 그럼 진짜 손님이 끊이질 않네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매출은 200만원 이상씩은 계속 나가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매출 200만원이요? 네네 그럼 이거 시작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경찰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1년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만뒀습니다 어머님이 아까 몇 번이셨는지 확인해드릴게요 네 아직 튀기고 있어서 한 2분 정도 더 걸리실 것 같아요 나오면 불러드릴게요 19번 손님 저는 여기서 튀기는 역할 담당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직원분이신 거예요? 저쪽에 있는 아리드다운 여성분은 같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고요 오오 옆에 있는 이제 친구는 여기 사는 입주민입니다 사장님한테 어떤 뭐 마케팅 비결이나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6번 손님 6번 손님 6개 4번 세트입니다 마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너무 바쁘시네요 어 예 지금 저희가 한참 바쁠 시간이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31살이고요 오늘은 이제 프루트럭 돈가스 프루트럭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 베타믹스라고 해서 돈가스 양념인데 만든 어떤 양념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양념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이 가장 바쁜 시간이신가 봐요 사실 여기는 저희가 거의 하루 종일 이런 분위기입니다 계속 돈가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 지금 무슨 돈가스예요? 요거는 이제 등심 돈가스고요 저희 메뉴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가는 돈가스예요 음 저희가 이제 베타믹스로 이렇게 묻혀서 바로 빵가루를 즉석에서 묻혀주고요 네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재료가 다 떨어져서 지금 계속 만들면서 튀기고 있어요 손님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빨리 해 드리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럼 푸드트럭은 이건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2019년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회수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20대 나이에 이 푸드트럭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푸드트럭 직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네 제가 돈가스 푸드트럭 직원을 갔는데 제가 그때 27살 때였어요 네 하다 보니까 장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하던 푸드트럭을 인수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푸드트럭 직원으로 가셨다는 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정다음 돈가스라고 사실 알뜰장터에서는 돈가스는 상당히 유명한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푸드트럭을 한번 만들어 보신다고 해서 제가 그 1호 푸드트럭 직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2년이 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인수해가지고 제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2019년 8월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2020년 1월 되자마자 바로 인수를 했어요 네 한 5개월 정도 직원 생활한 거 같은데 저는 사실 장사를 이제 푸드트럭을 통해서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장사를 해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매일매일 고객분들 만나서 저희 돈가스 맛있게 드셔주시는 모습도 상당히 보면 보람차고 장사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셨길래 이렇게 인수까지 하시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매출은 200만원 이상씩은 계속 나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매출 200만원이요? 네네 그러면 한 달에 며칠 영업하시는 건데요? 저는 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일씩 하고요 한 달에 한 16번 정도? 16일 정도 나가네요 푸드 마진율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이 짤 걸 다 떼면 보통 35%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금 나왔어요 푸드는 메콤버스로 하나 추가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푸드트럭은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처음에 제가 인수했던 푸드트럭은 사실 이런 모델이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카라반 아시죠? 카라반 알죠 네 그녀는 약간 트레일러 형태였어요 네 저희도 여기 회사에서도 푸드트럭을 처음 해본 거다 보니까 네 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트레일러를 쓰면서 바꿔야 될 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완성된 이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럼 1톤 트럭인가요? 네 1톤 트럭에다가 뒤에를 이제 푸드트럭으로 개정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문번호 이따 보여주세요 저도 처음에 이걸 하면서 사실 푸드트럭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없었고요 네 찾아다 봐도 그렇게 정보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여기서 이 잇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계속 해가면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장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는 이제 수원 한일타운이라는 아파트고요 네 제가 2019년에 처음 출근했던 곳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매일 오시는 거예요? 매일은 아니고요 이제 정해지 요일들이 있어요 아파트랑 보통 이제 이게 주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걸로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음 네 그러면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해서 네 매주 이제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아아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돈은 얼마나 내고 오신 거예요? 장터마다 다른데요 예 보통 뭐 세대수나 예 위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요 네 근데 뭐 저렴한 곳은 하루에 뭐 3만원 5만원 내는 곳도 있고요 예 뭐 좀 많이 내는 곳 또는 하루에 뭐 10만원씩 넘어가는 곳도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몇 세대예요? 여기는 5,200세대입니다 음 그럼 세대로 이제 비용이 나눠지는 건가요 보통? 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도 그냥 일반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일반 매장들도 상권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듯이 저희도 뭐 세대수가 크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면 더 임대료가 네 비싸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알찔장터에서 이제 장사를 하면 예 저희도 저희대로 이제 장사가 돼서 뭐 그거 좋은 점도 있고 아파트에서도 알찔장터 임대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입주민분들 관리비도 절약되고 지금 여러일 남아요 또 주민분들이 바로 집 앞에서 원하시는 이제 음식들을 포장해 가실 수 있으니까 나머지 요일에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보통? 어 저는 요일마다 다른데요 목요일에도 이제 수원 쪽에 가요 네 그리고 화요일은 저희 서울의 잠실 쪽에 가고요 네네네 수요일은 이제 시흥으로 갑니다 다 아파트 단지예요? 저희는 다 아파트 단지로만 가고 있어요 보통 이제 도로가에 영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방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하시겠지만은 노방 같은 경우는 사실 단속 문제도 좀 있고요 저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파트에 아예 들어와서 정식으로 그냥 영업 허가증 내고 그냥 민원 걱정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장사하는 게 더 저는 맞더라고요 치즈 로이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고 있어 네 얘기해줘요 네 일단 이거 조금 지젠을 영어로 되어있지 그럼 이거 찢어진 거 버려요 찢어진 거 버려요 그냥 여기서 지금 소환해야 돼요 25번 손님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직원분이신 거예요? 저쪽에 있는 아리드다운 여성분은 같이 이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고요 오 사실 2019년부터 같이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 옆에 있는 이제 친구는 여기 사는 입주민입니다 입주민이요? 네 네 여기 아파트 살면서 저희 스프르트레이터 알바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제가 3년 정도 같이 했어요 여기서 되게 오래 하셨네요 네 어머님이 아까 몇 번이셨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어머님 22번이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튀기고 있어서 한 2분 정도 더 걸리실 것 같아요 나오면 불러드릴게요 19번 손님 아 여기 역할이 다 정해져 있으신 거예요? 네 저희 3명이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요 사장님 어떤 역할이세요? 저는 응대를 주 업무로 보고요 그다음에 포장과 튀김기 서포트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제일 잘나가는 메뉴가 그럼 뭔가요? 하나만 찍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는 골고루 세트로 잘나가는 편이라서 20번 손님 카레 같이 넣어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드릴게요 시작하셨을 때부터 매출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렇지는 않죠 20년도 1월에 바로 인수하자마자 사실상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진짜 심할 때는 아예 장터도 안 열리고요 두 달은 일주일에 한 번도 장사를 못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매출이 안 나왔던 곳들도 있고 이제 저희가 한 군데에서 보통 3년 4년 이렇게 가까이 쭉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모르셨던 분들도 몇 번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입소문 통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매출이 증가했던 곳들도 많아요 그럼 이거 시작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경찰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1년 공부하고요 그러고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돈을 벌고 싶더라고요 1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뭐 제가 도서관도 다니고 그리고 노량진에도 있고 했었는데 확실히 공부 기간이 좀 길어지면 자신감이랑 자존감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기도 해서 그냥 딱 1년만 하고 그만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푸드 트럭을 이제 직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제 본 거예요 네네네 그때 원래 이제 정다음룡가스 매장에 제 친구가 이제 점장으로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네 저희 대표님한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저도 장사가 처음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은 빨리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 매출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시작한 때가 한 대략 언제부터였어요? 보통 한 군데에서 이제 뭐 바로 이렇게 꾸준하게 내진 않고요 적어도 1년 이상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단골 주문도 만들고 이제 입지인 분들한테 저희 거 돈까스 시식도 이렇게 뿌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올라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새로운 장을 들어가면은 저희도 이제 저희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음 꾸준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리 잡은 곳들은 단곤물들이 많으신데 예 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예예 처음에 가면은 이제 저희 돈까스를 드셔보신 분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어떤 뭐 마케팅 비결이나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맛과 친절 당연히 이제 음식점 사는 맛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도 예전에 음식점 많이 가보면 되게 이제 불친절하신 사장님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좀 안 좋게 인상이 남은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장사할 때 가장 이렇게 친절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맛은 진짜 기본으로 무조건 음식점 사는 맛이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돈까스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장님을 좀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일단은 등심돈까스가 보시면 아쉽지만 저희가 이게 한 장이 3,500원이에요 5장을 저희가 튀겨서 5장에 14,000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성비 있게 어떻게 집에서 이제 포장해서 드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시행차는 없으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레시피 전수를 저희 대표님한테 전수 받고 제가 시작한 거라 맛은 이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차는 막 비도 새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제 트릴러로 만들어서 한번은 이제 제가 이제 견인하는 차량을 코란도 스포츠를 샀었는데 그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트릴러가 너무 무거우니까 미션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멈춘 적도 있었거든요 아찔했던 상황도 있었고 이 푸드트럭은 만드는 데 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잡으면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생명 2개당 또 뭐 네 오 네 사장님은 이제 튀기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튀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튀기는 어떤 비결이 있나요? 타이머 보고 색깔 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튀겨졌다 싶으면 빼고 있어요. 보통 몇 분 정도 튀겨야 되는 거예요? 보통 3분 30초 정도 튀기고 있고요. 색깔은 한 어느 정도 되어야 맛있는 거예요? 이쪽 색깔 보시면 이러한 빛깔 나오면 어머니, 포장 드릴게요. 진짜 손님이 끊이진 않네요. 네. 저희는 뭐 사실 한순간에 훅 올리고 줄 서고 그런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하루 종일 꾸준하게 오십니다. 저도 하루 종일 만들고 있어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보통 여기는 오픈이 저희가 오전 10시에서 10시 반이면 오픈하고요.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주 4일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은 5일, 6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드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체력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딱 4일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푸드토를 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사실 이제 날씨 영향이 제일 크죠. 장마가 이제 길어진다거나 날이 너무 덥거나 하면은 저희가 또 야외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사실 제일 큽니다. 이렇게 영업하시면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진짜로 돈가스 먹을 때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튀긴 거 그냥 먹을 때도 많고 아니면 그냥 뭐 배달시켜서 먹는 편이에요. 돈가스 맛집이라고 하는 데는 좀 많이 가보셨어요? 여러 친구랑 많이 찾아가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돈가스 만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아무래도 이제 트럭 안에 불도 있고 기름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운전하기 되게 위험하지 않나요? 어 아니요. 저희가 이제 장사가 끝나거나 장사를 갈 때는 다 튕귀도 꺼져 있고 기름도 다 뺀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만 하실 수 있으면 위험한 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 에어컨도 설치돼 있네요? 네. 에어컨도 같이 설치를 해서 달았습니다. 효과가 좀 있나요? 손을 한번 대보시면. 네. 그래도 앞에니 시원합니다. 그렇네요. 전기세나 이런 거 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아니요. 이게 6평짜리라 사실 전기세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딱 그냥 앞에만 냉방처럼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이 재료 종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이제 구입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정다운 푸드라고 저희 이제 정다운 물가스 물건을 이제 납품해주는 물리창고가 있어요. 네. 저희는 아침마다 거기 가서 그날 팔 이제 재료들을 저희가 구매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현장으로 걸어갑니다. 이제 이런 정담 푸드트럭 돈가스 트럭이 전국에 몇 개 있어요? 지금 현재? 30대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장님은 그중에 이제 한 대시네요. 네. 저는 그중에 이제 푸드트럭 1호. 1호예요? 네. 그때 저희가 첫 푸드트럭이었습니다. 1호는 2개 기본으로 나오는데 손에 가능하시고요. 사장님에게 장사 잘 되는 거 보고 이제 푸드트럭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 없으세요? 어 많이 있었죠. 제가 2020년 1월에 1호점 만들었을 때 바로 4호점, 5호점이 3개원도 안 돼서 하고 싶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1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10호점 가까이 늘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장사하시는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실까요? 푸드트럭을 처음 이제 희망하신다거나 그런 분한테 제가 아는 노하우들을 좀 이렇게 점수해주고 알려드리는 좀 그런 것들을 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푸드트럭을 이제 시작을 했지만 푸드트럭이 생각보다 정보가 진짜 없습니다. 뭐 영업포과증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도 그렇고 장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저도 처음에는 너무 애로사항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창고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각보다 푸드트럭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저희가 자주 접하는 게 이제 길거리에 서 있는 푸드트럭이나 행사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푸드트럭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푸드트럭도 하나의 매장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하나의 장사고. 그래서 정말 푸드트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잘 알아보시고 잘 계획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치고 빠지거나 부업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이어갈 수 있게 그런 계획을 한번 짜시고 도전하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한번 계획을 하셔서 본인만의 멋진 트럭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